안녕하세요 소소하게 음악하는 싱어송라이터 박민입니다 2023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항상 새해에는 그럴싸한 계획들을 세우잖아요 우리가 이루었든 이루지 못했든 그 목표를 향해가는 과정에 그 노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여러분들의 새해 계획과 목표와 꿈을 응원하면서 준비한 곡 코요테가 부른 원피스 OST 우리의 꿈 쉬운 코드 연주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일단 이 원곡이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김종민님 혼자 부른 게 있거든요 그 버전은 조금 낮게 했겠지 하고선 들어봤는데 원곡에서 한 키만 내렸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원곡부터 한 키씩 내리면서 연주할 수 있는 쉬운 코드들을 준비해봤습니다 원곡 키인 G키부터 일곱 키 내린 C키까지 편한 키를 찾아서 연주할 수 있게 총 8번의 연주를 할 거라서 영상이 조금 많이 길어져요 먼저 원곡 키대로 만든 쉬운 코드 연주 영상부터 한 키씩 내려가면서 갑니다 첫번째 대중음 Set 아이디어 웬갈리 우리 가슬로는 연주한 코드 연주를 하죠 우리 가슬로는 연주하게 만들었죠 우리 가슬로는 연주할 수 있는 코드 연주하는 코드 연주할 수 있는 코드 연주합니다 우리 가슬로는 연주하게 만들었죠 그렇죠? 곧이루는 연주할 수 있는 코드 연주하기 내 걱정이 네게 꿈을 씹어주겠어 난 도안이 되고 그저도 내 안의 맘 나를 보고 속삭여 세상은 꿈꾸는 자의 것이라고 내 용기를 내놓을 수 있어 쉼 없이 흘러가는 시간 이대로 꾸낼 수는 없야만 함께 도전하는 거야 너와 나도 손을 잡고 우리들 모두의 꿈을 몰랐어 외로움과 어려움이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날 꼭 피하지 않아 길없이 날 쳐진 그 멀은 바다에 기다리고 우리를 부르니까 어둠 바람 높은 바람 높은 바람 눈비않게 말렸어도 널 고주력치 않아 길없이 날 쳐진 다른 시련들 밝음의 일을 위한 거야 날씨가 날씨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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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안녕. 원피스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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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